노원구청이 무료로 웨딩 촬영을 해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 개장한 초안산 수국 등산에서 진행됐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 선정된 10상이 초대가 됐습니다. 화장등도 무료로 해줬는데, 인덕대학교 방송회어 미용예술학과 학생들이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구청 측은 반응을 보고 내년에도 같은 행사를 열지 정할 방침입니다. btv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